안녕하세요. 파트리샤예요. 오늘은 꼭 해보고 싶었던 니샤의 ASMR 먹방에 도전을 해보았는데요. 근데 제 웃음소리가 아주 많이 클 수 있으니 고맙 주의해주세요. 그럼 렛츠 기릿! 안녕하세요 여러분. 파트리샤예요. 오늘은 니샤의 ASMR을 준비했습니다. 왜 이렇게 이렇게. ASMR 처음이어서요.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왜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면 저의 눈도 작아지죠? 유튜브에서 봤어요. ASMR. 이렇게 하고. 저의 일본. 이렇게 막 치시고 하시던데. 어쨌든. 오늘은 제가. 처음 먹어보는. 당우루아. 어. 무슨 초콜릿이라 그랬는데. 네. 가마초콜렛. 스페인. 아니 아니 아니. 듀바이. 아. 듀바이. 두바이. 어. 왜 이렇게 시끄러워. 당우. 아니. 이렇게. 과바로. 하에. 이거는. 파. 어. 하. 처음이었어요. 이해 부탁드려요. 밥이에요 요거는. 아. 이게 아닌나. 하. 하하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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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세팅을 잘 못해서 피디언니들이 이쁘게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마라샹궈는요 양고기를 넣었습니다 얼얼하고 매운맛으로 시켰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는데요 뭐지 간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소스 이거 카메라 일주일 하하하하 꼬바로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왕류수 마시고싶어 왕류수 마시고싶어 제가 성격 때문에 얼음을 넣어볼게요 이 사진을 링힌다 소스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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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들려요? 이거..이거.. 앞자림만 할 거 같아 잠깐만 나바라 산거랑 밥을 같이 먹어볼게요 아니 근데.. 부추가 그렇게 많아 아니.. 맛있어요 그래도 아..이거.. 아 밑에.. 아니 근데.. 이거.. 빨리 마셔야겠어요 이런 것도 막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디저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어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잘 자요 이거는요 요아정이라고 요새 핫하대요 사실 여러분 제가 유행하는 거나 트렌드에 약간 제가 예민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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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트렌드 그냥 넘겨 넘겨 담 담 담 담 담 이거는 안에 검은색은 그 초콜릿 코팅에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배웠어요 예 이건 제 전용 숟가락 스몰 숟가락이고요 보기에는 이런데 이게 작아요 이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에서 소리가 뭐야 이거 이게 뭐지? 우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하 한 사라 하하하 하하하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들 아실테이지만 한번 더 요건 레몬 탕후루고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신맛이 들어 있어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통 귤을 먹어볼게요 통 귤을 먹어볼게요 통 귤을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먹는 건가요? 제가 입이 좀 작아요 그래서 입 벌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다르다 이건 아닌데요? 적당한 단맛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비밀이 있는데요 탕후루쌍 썸 선배님 마라탕 놔주세요 그럼 제가 선배 맘에 창 창 후루루 창 창 후루루루루 아 현타와 요거는 그 뉴욕? 아니 아니 두바이 초콜릿 정말 이걸 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피디언니께서 혼자 집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저를 생각하면서 만드셨다고 하네요 이건 진짜 너무 박수 보내주세요 쫙쫙쫙쫙쫙쫙쫙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볼게요 아 여름 아 안 말차 같기도 하고 일단 먹어볼게요 음 겉에는 바삭하고 바깥은 바삭하고 부드러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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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 먹은 것 중에 약간 제 입맛에 맞았던 거는 빠밤 바로 바르생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배운 거를 되게 좋아해요 얼얼한 맛이 저는 제 입맛에 맞았어요 바르생 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래도 거부감 없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 이런 콘텐츠도 했지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것들 지금까지 티샤의 A S M R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